사과라니! 예상 못한 폭병이었다. 꿈에도 할멈의 인생에 있을 수 없는 탈선된 기차 같은 오리였다. 얼른 일어나 보시오. 인혁이 그리 좋아하던 이미자 맹키로 나도 멋지게 한번 불러줘 볼 텐께. 세상 사이에 관심이 없었던 할멈과의 소통의 단절을 영감은 그렇게 이미자의 노래를 듣는 것으로 충족시켰던 듯이 있다.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를 들으며 영감은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황홀한 표정을 지었다. 잠자리에서 할멈을 안았을 때도 그런 표정은 없었다. 동백 아가씨는 잘 듣고 계시우? 할멈은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영감에게 그렇게 묻곤 했다. 영감은 잘 듣고 있다는 듯 그 밤에 꼭 꿈으로 찾아오곤 했다. 안녕하세요. 하사담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김창혜 작가님의 두 번째 소설 동백 아가씨를 찾아서 준비했습니다. 작가님은 시사문단 안개누프로 소설 신인상을 수상하시고요. 저서로는 단편집인 녀석 바다에 가다 장편소설로 놈은 수컷이다 등이 있습니다. 동백 아가씨를 찾아서는 꽃과 이미자를 사랑했던 영감과 그의 할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 알아요? 그만하면 되었다. 라는 말 말이에요. 용기와 용서, 희망의 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오늘의 소설이 그 아름다운 말에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편안하게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소담에게 큰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동백 아가씨를 찾아서 김창혜 할머니, 화단에 있는 나무 이름이 뭐예요? 별이 화단의 꽃 이름을 물어보기 전까지 할멈은 그곳에 어떤 꽃이 있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또 무슨 색인지 관심조차 없었다. 흘끔 돌아보니 별은 화단에 굵게 엉켜있는 넝쿨을 만지고 있었다. 그거 마사출이 아닌가?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그 넝쿨을 마사출이로 불렀다. 마당가에는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화단이 있다. 굳이 화단이랄 것도 없을 만큼 그 면적은 아주 미미하다. 원래 그 공간은 용감의 영역이었다. 녀석이 무슨 나무냐고 묻고 있는 마사출이도 영감이 살았을 적에 집에 들여온 것이다. 할멈에게는 별 시답지 않아 보이는 화분들을 영감은 할멈에게 쏟는 것보다 더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가꾸곤 했다. 10년도 훨씬 지난 어느 해 봄 고사리를 꺾으러 산에 올랐을 때 영감은 소나무를 타고 올라가 하얗게 피어있는 마삭 넝쿨의 꽃이 장관이라며 흥분해했다. 그의 가을 원줄기에서 뻗어나간 겨뿌리를 뽑아와 심어놓은 넝쿨이다. 영감은 심어만 두었을 뿐 그 꽃을 보지도 못했다. 말이 화단일 뿐 기실 그곳은 영감이 죽고 나서는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던 공간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할멈은 행여 그 화단에 물 한 번 끼얹어줄 어림도 없는 무관심한 공간이다. 영감은 할멈과 생각이나 그런 취향이 아주 달랐다. 할멈이 생각하기에 그 부부는 바꿔 태어났어야 하지 않았을까 싶을 만큼 영감은 모든 면에 있어 아기자기하고 섬세했다. 그런데 정신팔 시간이 있으면 객지 사는 새끼들 안부나 한 번 더 챙겨보시오. 그런 타박을 하는 할멈도 따지고 보면 자식을 살뜰히 잘 챙기는 편은 아니다. 그래서인지 객지 사는 두 아들 내외나 딸들까지 살갑게 부모를 챙겨보는 일도 드물다. 그저 무소식이 희소식이겠거니 지낼 뿐이다. 그래서인지 영감과 취향이나 관심사가 다르다 해서 굳이 문제될 건 없었다. 서로 할 일만 잘하면 그것으로 별 불만이 없을 터였다. 다만 할멈이 매사에 영감의 행태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것은 한 입을 덮고 사는 마누라는 아픈지 고달픈지 뭐가 먹고 싶은지 관심이 없는 이가 그렇게 하분의 지극정성인 것에 대한 일종의 질투였다. 저네는 남자로 태어났어야 했네. 영감은 심심하면 그런 말로 자신의 무관심을 변명하려 들었다. 할멈이 대범해서 당신이 신경을 써주지 않아도 대수롭지 않음을 그렇게 표현했다. 오히려 보살핌을 받아야 할 사람은 영감 당신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핑계하고 있었다. 무능한 영감탱이 같은기라고 할멈은 늘 영감을 향해 그렇게 푸념을 해댔다. 먹고 사는 문제나 자식들에 대한 관심도나 농사일까지 영감은 늘 강 건너 불구경이었다. 영감이 가장 관심을 갖고 애정을 쏟았던 일은 역시 화단을 가꾸는 일이었고 노래를 듣는 일이었다. 영감이 살았을 때는 집이 온통 꽃 천지였다. 화단은 화단대로 방안이며 거실까지 손바닥만한 것에서부터 덩치가 큰 화분까지 질배학의 제철에 맞춰 꽃이 화려했다. 지나던 길손이 꽃을 보겠다며 집 안으로 들어온 적도 여러 번이었다. 할멈은 그런 영감의 극성스러운 꽃사랑이 내심 짜증스러웠다. 그래서 영감이 죽고 십여 년 세월이지만 단 한 번도 마당가 화단 손질을 해보지 않았다. 두어 달에 한 번 시내에 사는 큰 딸이 찾아온다. 지아비를 닮은 딸녀는 제대로 관심을 주지 않아 말라 죽었거나 썩은 식물들을 치우고 그 빈 화단의 새로운 씨앗을 보충해 놓곤 했다. 늙어가면서 이런데라도 치미를 붙이면 덜 무료할 것 아니유. 이제 큰 딸도 늙어 가나 싶다. 지살기 급급해 어려운 일만 있으면 쪼르르 친정으로 달려와 며칠이고 죽치고 버티다. 사위라는 위인이 찾아오면 못 이긴 척 끌려가곤 하는 세월이 벌써 30년이 다 되어간다. 그런데 요즘 그 큰 딸이 혼자 사는 어미가 적적해 할 것을 염려한다. 철이 들어가는 증거인가 싶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은 큰 딸이 지 에미를 아직 제대로 모르고 하는 염려다. 할몸은 무료할 틈이나 적적할 틈이 없는 노인네다. 얼마 전까지 할몸은 2천평의 바디를 혼자 거뜬히 해냈다. 영감이 살았을 적엔 비록 영감이 큰 도움이 못 되더라도 둘이 짓던 농사였고 농사일에 있어서는 근동의 할몸을 따라올 여자가 없었다. 할몸만큼 제대로 된 농사를 짓는 이도 없다는 것에 늘 할몸은 자부심을 가지곤 했다. 할몸이 생각하기에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사람은 무슨 재미로 세상에 살았다 얘기할 거리가 있을까 싶기도 했다. 알량한 영간보다 할몸의 농사는 실지고 풍성했다. 농사일이라는 게 일을 할 때야 고되고 힘들지만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도 느낄 수 없는 희열이 있었기에 할몸은 농사일이 즐거웠다. 게다가 어떻게든 소확을 해 시장에 내면 그것이 할몸의 든든한 힘이 되어 주었다. 할몸에게 돈은 늙어갈수록 영간보다 자식들보다 더 든든한 힘이었다. 게다가 화단을 아무리 가꾼들 뭐 손에 쥐어지는 수확물도 없다는 것이 더 할몸의 관심을 멀게 하는 유인이었다. 별이 한찬동안 화단을 살피더니 할몬이 할미꽃이 있네요? 할몸은 머뭇거린다. 그곳에 할미꽃이 있었는지 살펴보지 않았다. 어린 녀석이 할미꽃을 알아보다니 신기하다. 마음에 들면 가족하 할몸이 해줄 수 있는 말이라곤 그것밖에 없다. 요즘 할미꽃 보기 어려운데 할머니 화단에서 보게 되네요. 그 꽃이 무슨 꽃인지 언제 피었다 언제 지는지 그 꽃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었기에 뭐라 대꾸할 말이 생각나지 않은 처지에 할몸이 별에게 해줄 수 있는 건 그 그 화분을 통째로 별의 손에 건네주는 것밖에 없다. 별이 난감한 표정을 짓는다. 할머니 화단에는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꽃들이 많아요. 별은 가꾸어지지 않은 화단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영감이 쓰던 전축을 한 번 보고 가겠다고 들어와서는 화단에 빠져 전축 같은 것은 이미 별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버린 듯 했다. 뭘 별것도 없는 걸 할몸은 갑자기 소외감이 든다. 영감에게나 별에게 할몸은 늘 그렇게 하분이나 꽃 그리고 노래보다 후자다. 언제나 그것들은 할몸이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로부터 할몸을 앞섰다. 영감이 죽고 나서 그런 기분은 이제 느끼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다. 사람을 두고도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있던 영감과의 50년 인생이 마음의 한이었는데 이제 별이 마저 이 잠깐 동안의 인연 속에서도 영감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에 할몸은 짜증스럽다.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 그냥 갈게요. 시간이 나면 다시 한 번 찾아올게요. 별이 들고 나간 하분을 차 트렁크에 놓고 문을 닫고 운전석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할머니 연습 많이 하세요. 별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지고 붕 할몸 앞을 지나쳤다. 할몸은 별이 사라진 도로를 한정없이 길게 바라보고 서 있다. 화단은 마당가에 길게 벽돌을 놓아 만들어져 있다. 기껏해야 한평 남짓 단 공간이다. 심지어 화초보다는 화분 채 벽돌 위에 올려져 있는 게 더 많아 화단이라고 하기도 못한 그런 형태다. 영감은 시내에 나갔다 돌아올 때는 어김없이 작은 화분을 한 개씩 사오곤 했다. 꽃에서 밥이 나와 돈이 나와 뭐하러 그런 곳은 사오고 그러는지 원 할몸은 늘 그렇게 투덜댔다. 한 푼이 새로울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럴 돈이면 고등학교밖에 마치지 못한 딸들을 최소한 전문학교까지 졸업을 시켰어야 하지 않았을까 늘 원망의 비수가 어미인 할머니에게로 와 꽂히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할몸의 잔소리가 들릴 때마다 영감은 전축의 볼륨을 올렸다. 할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노래를 크게 들었다. 오매불망 영감의 짝사랑인 이미자의 노래이다. 세상 사이에 관심이 없었던 할몸과의 소통의 단절을 영감은 그렇게 이미자의 노래를 듣는 것으로 충족시켰던 듯 싶다. 영감은 세상에서 이미자를 제일 좋아했다. 영감은 평생에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두 번도 생각할 것도 없이 이미자와 함께 노래를 불러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다. 영감은 이미자의 새 노래가 나오면 달러빛을 내줘라도 꼭 구해와 전축에 놓고 들어봐야 직성이 풀렸다. 영감은 이미자가 처음 가수가 되었을 때부터 이미자의 노래를 좋아했다. 그 사람이 부른 노래를 좋아하는 물새 한 마리 동백 아가씨 에서부터 눈물이 친주라면 이라는 노래까지 영감은 다른 가수의 노래는 듣는 등 마는 등 했다. 오로지 이미자의 노래만 좋아했다. 영감의 나이가 이미자의 노래를 좋아할 나이가 아닌 남인수나 현인의 노래를 흥얼거릴 나이라는 걸 영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감은 전축이라는 것이 일반화되기 전에 일련동사 소취를 탈탈 털어 그 전축을 사들였다. 아마 모르긴 해도 그 지역에서 전축을 가장 먼저 사들인 이는 영감이 아닐까 할몸은 짐작하고 있다. 당시 새댁이었던 할몸은 돈 들어갈 일 천지였다. 큰 딸을 낳고 저지 모자라 우유로 보충해야 하는데 그 분유값이 없어 쩔쩔 매는데 신랑은 전재산이나 진배없는 거금을 들여 전축을 지려온 것이다. 철이 없어도 어찌 저럴까 싶어 어디로 도망이라도 가서 혼자 살아야 하지 않을까 고민을 하기도 했었다. 그 때문에 체대기였던 할몸과 석달 열흘을 싸웠지만 영감은 그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그 경황 중에도 영감은 이미자의 새로운 노래가 나오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달려가 레코드판을 사오곤 했다. 그러다 보니 자식들도 아비의 선물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다. 이미자에 관한 자료나 음반이면 영감은 여름밤에 바꾸처럼 환해지곤 했다. 특히 듣는 이의 애간장을 욕게 하는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를 들으며 영감은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황홀한 표정을 지었다. 영감이 잠자리에서 할몸을 안았을 때도 그런 표정은 없었다. 사실 어둠 속에서 가지는 관계에서 영감의 얼굴을 쳐다나 받겠는가 만은 짐작하기에 영감은 한 번도 할몸 앞에서 그런 행복한 표정을 지어본 적이 없었다. 오로지 이미자의 노래 동백아가씨를 들을 때 뿐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영감이 노래를 잘 부르냐 하면 그것은 아니었다. 영감은 노래를 좋아했을 뿐 잘 부르지는 못했다. 어쩌다 한 번씩 이미자의 노래를 따라해보지만 영감이 부르는 노래소리는 귀를 아프게만 했다. 텔레비전이 처음 집에 설치되던 날 영감이 기사에게 맨 먼저 물어본 것은 이미자의 얼굴을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는 것이었다. 쇼프로나 음악프로를 보면 이미자가 출연하곤 하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기사라고 딱히 언제 이미자가 텔레비전에 출연하는지 알 수 없는데도 영감은 꼭 그 기사가 이미자를 만나게 해줄 수 있을 듯 보채곤 했다. 동백아가씨는 잘 듣고 계시우? 영감이 죽고 한 3,4년 동안 할멈은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잠이 오지 않으면 천정을 보며 영감에게 그렇게 묻곤 했다. 영감은 잘 듣고 있다는 듯 그 밤에 꼭 꿈으로 찾아오곤 했다. 별이 탄 차가 떠나고 나서도 할멈은 한참 동안 집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혹 별이 차를 돌려 전축을 보고 가겠다고 다시 올 것 같았다. 어찌 그리도 잘났을 꼬우 할멈은 별이 참으로 좋다. 여자처럼 여리한 몸매도 예쁘고 나긋 나긋한 말투도 사랑스럽다. 손자 녀석들이 다섯이나 되지만 별과는 그 느낌이 다르다. 별이 가고 할멈은 할 일이 없다. 이제 늙었는지 밭에 나갈 기력도 점점 약해져 밭에 나가는 날보다 방안에 드러누워 있는 날이 더 많아졌다. 그러다 보니 만만한 게 텔레비전이다. 영감은 이렇게 재미난 것을 혼자만 보고 즐겼구나 생각하니 부하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지만 이미 고인이 된 일을 뭐라 하겠는가 싶어서 고개를 끄덕이며 드라마에 빠져들곤 한다. 영감이 죽고 나서 할멈에게 가장 위안이 되는 것이 텔레비전이다. 영감이 살았을 적엔 텔레비전이고 뭐고 별 관심이 없었다. 오로지 농사만이 할멈의 관심사였다. 봄이면 무슨 씨를 뿌려야 할지 올해는 무슨 곡식을 넣어야 실농을 면할지 그리고 남보다 더 알찬 수확을 하게 되는 것이 할멈의 관심사였다. 여름 그 떼약볕 아래서도 더위를 느끼지 못할 만큼 농사 잃은 할멈에게 에너지원 이었다. 가을에 소확물을 걷어들일 때 영감의 손을 조금 빌리기는 하지만 어찌되었든 농사 꾸는 할멈 이었지 영감은 아니었다. 밤이면 피로에 지쳐 영감이 이미자를 그리워 하는지 동백 아가씨를 사랑하는지 텔레비전 드라마에 빠졌는지 관심조차 주지 않았다. 그저 앵앵거리는 소리가 시끄러웠을 따름이었다. 새벽 어스름이 채 가시기도 전에 들러나가는 할멈에게 초분하게 앉아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것은 호강스런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짓거리가 닿았다. 아니 게으르기 짝이 없어 남의 밥이나 빌어먹을 팔자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놀이인지도 몰랐다. 남도 아닌 영감의 그런 행태가 부하가나 푸념도 해보고 잔소리도 해봤지만 소귀의 경열끼 이식인 영감의 고집에 할멈은 조금씩 포기가 되어가던 중이었다. 영감이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할멈은 영감의 취미를 얼마만큼이라도 이해를 했을까 생각해보지만 그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든다. 오히려 화초를 키우고 노래를 듣고 부르는 영감을 향해 주책이라고 지천구나 해댓을 터였다. 요즘 들어 할멈은 대낮인데도 바디를 나가지 않았다. 딱히 할 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밭에 나가면 어디 손이 놀 새가 있던가 하다못해 잡초 한 뿌리를 드러내도 밭에 있어야 직성이 풀리던 할멈인데도 요즘 할멈이 밭에 나가는 일은 극히 드물어졌다. 바디를 나가더라도 새벽 역에나 오후 해걸음이나 되어야 어질렁 거리며 호미 한자로 손에 지고 나섰지만 곧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자연히 밭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여름밭은 사흘만 그대로 두면 풀밭이 될 만큼 잡초의 번식력이 왕성했다. 뽑아도 끝이 없었던 여름밭 이래 무관심해진 것도 따지고 보면 녀석 때문이었다. 마을 노인정은 그만그만한 노인네들의 놀이터다. 밖에 나가지 않거나 오전에 잠깐 나갔다 오는 날에는 어김없이 노인정에 모여 놀곤 한다. 그곳에서 점심도 해먹고 마늘이나 고추같은 손질이 필요한 일은 그곳에 가져 나와 같이 해내곤 한다. 그 마을 노인정에 녀석이 노래를 가르치는 강사로 온 것은 석 달쯤 전이다. 면삼소 여자 직원하고 같이 와서 인사를 하는 별의 첫인상은 기생오라비의 비할 바가 아니었다. 세상에 저렇게 곱게 생긴 사내가 다 있나 싶었다. 같이 온 면삼소 여직원이 오히려 사내의 미모에 미치지 못했다. 사내는 자신을 무명가수 한 별이라고 소개했다. 아직 히트곡이 없어 텔레비전에서는 볼 수 없지만 언젠가는 유명가수가 될 거라는 자신감을 내보였다. 아 유명가수가 될 것 같구만 할몸은 고개를 끄덕여 수긍해 주었다. 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그 횟수가 열두 번 정도 된 것 같다. 별이 가르쳐준 노래는 지금까지 네 곡 정도이다. 그 곡들을 할몸은 단 한 곡도 다 따라하지 못했다. 그 중에 세 곡은 춤을 추면서 부를 수 있는 트로트이고 한 곡은 이니자가 부른 동백 아가씨이다. 별이 혹 배우고 싶은 곡이 있냐고 물었을 때 할몸이 손을 들어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를 배우고 싶다고 했다. 별은 잠시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알았다며 그 다음 주에 그 곡을 준비해 왔다. 2주일 동안 동백 아가씨를 배웠지만 할몸은 아직도 그 음을 잡을 수 없다. 박자도 맞춰지지 않는다. 괜히 배우고 싶은 노래가 있다고 나선 자신이 민망하게 여겨지기도 한다. 그게 그렇게 안 돼? 아우 같이 노래를 배우는 할망구들이 할몸을 향해 한심한 듯 혀를 차곤 한다. 해일 수 없는 수 아무리 목을 가다듬어 노래를 불러보려 해도 시작부터 음을 잡을 수 없다. 지난밤에 방송되었던 드라마가 재방송되고 있다. 리모컨을 들고 할몸은 이리저리 채널을 맞추며 도둑처럼 잘금거리며 찾아오는 잠에 취해가고 있었다. 그날 영감은 할몸이 싸준 고구마 두어 알과 낫을 들고 안산에 있는 몇 대인지 모를 묘를 벌초 하러 갔었다. 마을을 벗어나야 하는 안산은 종중의 산이었다. 집안 조상들이 거의 그곳에 묻혀 있었다. 새벽 역에 나서야 그 일을 하고 저녁때에 돌아올 수 있을 만큼 조금은 거리가 있는 곳이었다. 언제나 주변에 있는 묘들은 영감의 차지였다. 멀리 있는 차손들이 애초에 벌초를 하러 이곳까지 내려오지 못할 거라는 것을 그 당시에는 미처 생각하지 않았을 터였다. 사촌은 물론 이거니와 육촌 팔촌까지 묘를 벌초 하는 일은 추석이 다가오면 당연히 영감이 다 감당해야 했다. 조카들이나 다른 친지들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와 약간의 용돈을 지어주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도리를 다했다고 여기는 뜻해 영감이나 할멈의 심사가 편치 않았다. 할멈이 영감의 사고 소식을 들은 것은 그날 오후 3시가 넘을 뛰었다. 시간의 개념을 갖고 사는 것은 아닌데 그 시간을 기억하는 건 그날 건강검진이 있던 날이었기 때문이다. 매해 하는 것이고 심심하면 찾아오는 건강검진차가 그날 왔었다. 영감은 벌초도 문제였지만 그에는 태어난 연수가 홀수인 사람들이 검진을 받게 되어 있어 그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기에 해당사항이 없었다. 할멈은 전날 밤부터 금식하고 그날 아침부터 차례를 기다리는데 병 찾으려다 배고라 허기에 쓰러지는 건 아닌가 싶었다. 특히 밥심으로 견디는 할멈에게 두 끼를 내리 굶어야 하는 이런 날은 짜증이 밀물처럼 밀려들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야 할멈이 검진을 받았고 그 이동 검진 버스가 4시에 떠나야 한다며 간호사들이 서두르기도 했었다. 영감의 소식을 들은 것이 그 즈음이었으니 아마 3시는 조금 넘었지 싶다. 검진을 받고 집으로 와 허기진 배를 채우려 막 숟가락을 두어번 입속으로 밀어넣었을 때 전화가 왔다. 배나 채우거든 전화가 올일이지 애맨 전화만 탓했다. 소화기를 붙들고 한참을 멍했던 할멈이 입안에 있던 밥을 삼켰는지 뱉어냈는지 그마저도 기억이 없다. 그 친차가 바로 식구 시내로 나갔으니까 병원으로 연락을 한번 해보세요. 친절한 사람이었다. 묘지에서 내려오는 길에 띄엄띄엄 서너 가구의 민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집 사람인 듯 여자는 흥분된 목소리로 영감의 사고 소식을 전했다. 사고라니 예상 못한 폭병이었다. 할멈의 인생에 그런 사고는 애초에 예상되어 있지 않았다. 꿈에도 생각으로라도 그런 일은 할멈의 인생에 있을 수 없는 탈선된 기차같은 오리였다. 그래도 가장 믿을만한 이는 역시 큰딸이었다. 뭐하니? 응. 그냥 이누가 아직 학교에서 오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어. 아버지는 벌초 다녀오셨어? 응. 그게... 할멈이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그나마 전화번호를 제대로 눌렀다는 것이 신기했다. 딸은 알았어요. 내가 가서 보고 다시 연락할게요.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고 계세요. 하고 전화를 끊었다. 역시 딸이었다.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일단 할멈부터 진정을 시켰다. 딸이 가보면 어떤 상황인지 알게 될 거야. 뭐 큰일이야 있으려고. 할멈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다. 아 그 극심한 허기가 어디로 사라졌을까 무엇으로 비어있던 속이 채워졌는지 목까지 차오르는 답답함이 그 무엇도 목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꽉 막고 있었다. 그 후에 할멈에게 닥친 일들로 인해 할멈은 더 이상 걷던 길을 계속하지 못했다. 대폭적인 진로의 수정이었다. 영감과 같이 당연히 가야할 줄로 알았던 노년의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영감의 부재로 인해 뒷걸음질 치게 되었고 할멈은 한동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 한정없이 병원 침대에 누워만 있던 영감 오매벨 오매불방 좋아하던 이미자의 노래를 아무리 많이 틀어주어도 영감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할멈은 병실에서 이미자의 노래를 영감이 평생 들은 것보다 더 많이 들었다. 전축이 아니어도 노래만 듣는 녹음기를 통해 끝도 없이 대풀이를 거듭해도 영감은 손끝 하나 움직이지 못했다. 이미자의 노래가 그토록 애달고 서러운 곡조와 가사를 담고 있다는 것도 병실에서 느낀 느낌이었다. 동백 아가씨를 그리워했을 영감의 감정에 새삼 질투가 나기도 했다. 얼른 일어나 보쇼. 인혁이 그리 좋아하던 이미자 맹키로 나도 멋지게 한번 불러줘 볼 텐께. 할멈은 미동도 없는 영감의 얼굴을 보며 중얼거렸다. 병실의 영감이 좋아하던 하분도 한 개씩 늘어갔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좋아했던 이미자도 어여쁜 하분의 꽃도 영감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할멈의 인생의 병원이라는 장소가 그리 가까운 영역이라는 것도 할멈은 그때 알았다. 죽을 날을 받아 놓고 한정없이 병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다는 것에 할멈은 자신이 지금 꿈을 꾸고 있겠거니 했다. 병원 생활이 길어졌다. 처음엔 뻔질나게 드나들던 자식들의 발길도 뜸해지고 이웃들 친지들의 발길도 끊겼다. 영감도 할멈도 그들의 생활 속에서 잊혀진 존재들이 되어가고 있었다. 살아있는 사람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지워져 가는 것이 그리 쉽다는 것도 할멈은 그때 알았다. 영감과의 병원 생활이 1년이 넘고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병원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 영감 태어나서 칠순이 가깝도록 병원 한번 다녀보지 않았던 부부의 일상이었다. 하지만 이제 영감의 의식은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세상에 잘 죽는 죽음은 어떤 것일까 이웃들이나 친지들 하다못해 자식들까지도 영감의 죽음을 두고 그런 감정을 갖고 있었다. 잘 죽어주는 것 그것이 할멈은 못내 서운했다. 등에 방바닥을 지고 살아만 있어도 의지가 될 것 같은 당신의 속마음을 할멈은 내비치지 못했다. 그래 이제 그만하고 가시우 당신도 편하고 자식들도 편하게 그냥 가서 편히 쉬는 게 좋지 않겠수 할멈은 그렇게 눈물을 그렁이며 영감에게 말했다. 그것이 진심은 아니었지만 누군가는 그 말을 해야 했고 말을 할 수 있는 이는 오직 자신 뿐이라는 것을 할멈은 알고 있었다. 언제라고 자신이 영감에게 그렇듯 살가웠던가 싶었지만 마지막 가는 길이라 생각해서인지 마음이 달랐다. 영감도 알아들었는지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련 두지 말고 잘 가시오 저승에서 만나봅시다. 영감은 이미자의 노래와 함께 그렇게 인여녀의 식물인간 상태에서 저승으로 갔다. 여한은 없었다. 집으로 돌아왔다는 반가움과 병원을 벗어났다는 홀가분 한만이 할멈을 반겼다. 집에서 영감이 기다리고 있지 않아도 할멈은 무심할 수 있었다. 할멈은 그렇게 영감을 저세상으로 보냈다. 영감 대신 약간의 돈이 여유로 찾아왔지만 그마저도 자식들의 사업자금으로 다 들어가고 말았다. 많이 가르치지 못했기에 그나마 마지막 가면서 자식들에게 남겨주는 유산이라 여기고 할멈은 영감의 보상금의 반을 두 아들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다. 그 나머지로 딸들에게 얼마씩 떼어주고 나니 할멈의 수중에 남은 것은 기껏 기백만 원이 전부였다. 노인정에서 노인들의 말을 빌리자면 죽을 때까지 자식들에게 돈을 물려주면 안 된다고 하지만 이미 자식들이 눈독을 드리고 대놓고 돈 타령을 하는데 무슨 백장으로 그 돈을 내 돈임내에 끌어안고 있을 것인가 싶어 선선히 아이들에게 분배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할멈은 더 이상 미련같지 않으려 했다. 어차피 없었던 돈이었기에 할멈은 영감의 전축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하마터면 영감의 유품을 정리할 때 버릴 뻔했던 물건이다. 자식들은 쓸모도 없을 뿐더러 오래된 물건이라 고장나면 수리비가 더 들 것이며 크기가 간단하지 않은 그 전축을 고물상에 늦어버리자고 했다. 40년을 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전축이다. 할멈보다 그 전축을 더 애지중지 했던 영감이 남긴 유품이다. 사실 할멈도 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었다. 그런데 할멈은 그러지 못했다. 살아오면서 그리 살갑게 대해보지 못한 영감에 대한 미안함을 그 전축을 버리지 않는 걸로 조금은 위안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었다. 할멈은 아직 그 전축을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았다. 고장이 난 것이 아니니 한 번쯤 판을 돌려 영감이 들었던 이미자의 구슬픈 목소리를 듣고 싶지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니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다. 오늘 별이 집에 다녀간 것도 그 때문이었다. 음악에 관심이 있는 녀석이니 전축을 보면 무슨 말이든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내게 일이 오래되고 좋은 전축이 있노라 자랑하고 싶었다. 그 무어로도 별의 눈에 띄지 않는 초라하고 볼품없는 자신을 그런 물건을 통해서라도 존재를 알리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전축은 스피커가 아주 컸다. 할멈의 몸피만큼이나 큰 스피커가 둘이나 작은 전축을 위협하듯 내려다보고 있었다. 전축은 영감이 혼자 들 수 있을 만큼의 크기였는데 스피커가 더 크다는 것에 대해서도 할멈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었다. 영감은 늘 전축에 이미자의 레코드판을 올려놓고 눈을 지그시 감고 감상을 하였다. 그 황홀해하는 표정을 보며 할멈은 이미자랑 결혼해서 살아가시구려 그렇게 질투 섞인 말을 해대곤 했다. 에휴 자네만한 사람이 또 어디 있으라고 이미자보다 자네가 더 이뻐 영감은 그렇게 할멈의 기분을 풀어주곤 했다. 그래 목소리도 곱고 노래도 좋도록 애달프게 잘 부르는 사람이 얼굴까지 예쁘면 세상이 너무 공평하지 않지 할멈은 영감의 그 한마디에 기분이 좋아지곤 했다. 자신이 미인은 아니지만 유명한 가수보다 예쁘다는 것에 자부심이 생기곤 했었다. 이미자는 죽으면 일본에서 목을 잘라간대. 뭔 소리우 사람 목을 잘라가서 뭐하게 목소리가 워낙 좋으니 연구를 해보겠다나 뭐래나 이미 거액을 주고 목을 샀다네. 그게 누가 그런 말을 해요. 누가 그래서 하나 소문이 이미 쫙 퍼졌어. 영감은 새로운 사실을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듯 그렇게 할멈에게 얘기했다. 참 할 일 없는 사람들도 많네. 목소리가 좋다고 산사람 목을 사서 죽을 때를 기다리다니. 어떤 한 사람이 죽기를 기다리는 마음은 어떤 신보일까. 그것은 자신과 무관한 먼 이방 남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인 줄 알았다. 생각해보니 이미자의 목을 기다리고 있을 사람들이나 영감의 죽음을 기다리던 자식들이 무에 다를 게 있나 싶었다. 아니 할멈 자신의 심정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았음을 누가 알 것인가. 그랬다. 아무리 그것과 이것을 같은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고 자신을 위로해 보지만 살아있는 사람의 죽음을 기다리는 것에 다른 핑계가 있을 수 없었다. 독한 년 무종한 년 할멈은 자신을 향해 애면 타박을 하곤 했지만 그것도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칠해였다. 유품을 정리하면서 자식들은 이미자의 레코드판을 다 치웠다. 평소에 할멈과 영감의 다툼의 근원이 이미자였던 것을 감안했던 자식들은 이미자에 관한 것이라면 깡그리 치워 없애버렸다. 마지막으로 전축을 거물상에 내버리려고 하는 것을 할멈이 막았다. 그것만은 두고 싶었다. 그 전축을 장만하려고 기울인 영감의 그 심정을 알고 있었기에 할멈은 그것마저 내버리면 나중에 저승에 가서 영감을 만나 면목이 없을 것 같았다. 사실 심정적으로는 백번도 더 버리고 싶던 흉물이었지만 그래도 그래도 50년 은 같이 살아온 정을 봐서라도 할멈은 영감의 가장 아끼던 것에 마지막 선심을 썼다. 별을 만나게 된 건 세상 살아갈 아무런 재미가 없던 할멈의 마른 삶에 한줄기 여우비 같은 갈증 이었다. 그런 갈증이라도 느껴야 목을 죽일 의지가 생길 것 같아 영감이 보내준 여우비 인지도 몰랐다. 별의 몸맵시는 선여 같았다. 사내놈에게 선여라고 표현하는 것도 우습지만 아무튼 별은 날아갈 듯 하늘거리고 수려했다. 그렇게 녀석과 노래를 배우고 박자를 맞추며 춤을 춘지도 벌써 석 달이 지났다. 다른 할망구들은 깔깔거리며 별에게 짓꽂은 장난을 걸어보기도 하지만 아직 할멈은 별에게 말 한번 제대로 붙여보지 못했다. 별을 대하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심장이 울렁거렸다. 자신이 여자였던가 싶을 만큼 할멈의 가슴에 감정이 사라진지 오래인 줄 알았건만 별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랐다. 별은 중에서 가장 음치에 박자치 몸치인 할멈을 향해 많은 지적을 해댄다. 할멈은 그것이 별이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은근한 설렘을 즐기고 있다. 집에서 연습할 때는 그런대로 잘 나오는 목소리가 별과 함께하게 되면 덜덜 떨려 목소리가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발도 움직이지 않는다. 할멈으로서는 멋들어지게 해일 수 없는 수많은 밤을 곡절을 뽑아 간드러지게 불러보고 싶지만 그것이 마음 먹는다고 될 일이던가 할멈은 다른 할멈들보다 더 열심히 연습을 한다. 일주일에 한 번 오는 별을 기다리며 할멈은 한시도 쉬지 않는다. 그렇게 열심히 였던 밭일도 그만큼은 아니다. 할멈에게 농사일 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하지만 최소한 반일은 일단 집에 들어오면 그것으로 끝이다. 비가 오거나 춥거나 너무 더워도 쉬어야 했고 밥을 먹거나 짬짬이 쉬는 시간도 제법 많았는데 노래 연습은 단 한시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오메 불망 노래 생각뿐이다. 밭일도 집안일도 심드렁하다. 조금씩 익숙해지는 할멈을 향한 별의 찬사도 할멈을 황홀하게 한다. 전축이야 영감이 쓰던 거지. 할멈은 오래되어 고물이 되어버린 전축을 내보이며 조금 부끄러워 했다. 그래서 쓸만하냐고 그렇게 물었다. 할머니 너무 좋은 전축을 가지고 계시네요. 이런 건 이제 돈을 주고도 못 사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할멈은 그래도 별이 좋은 거라니 기분이 좋았다. 그것으로도 자신이 인정받는 기분이 들었다. 별은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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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필요한 사람 주면 되지. 사실상 그랬다. 할몸으로서는 별이 욕심낸다면 무엇이든 내주고 싶다. 그래도 별은 웃기만 한다. 선뜻 할몸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 내심 할몸은 서운하다. 살아오면서 내 것을 준다는데 그리 반기지 않는 녀석은 처음이다. 하다못해 껌하나도 건네면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다. 아니 과연 할몸의 인생이 있어 누구에게 껌하나 건네본 적이 있었을까 싶으니 그것도 아닌 듯하다. 별은 자주 전축의 안부를 물었다. 잘 되느냐 혹 고장은 나지 않았느냐 자식들이 가져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등등. 별이 군청가의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로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가버린 후 할몸은 영 서운하고 마음이 휘휘하고 추웠다. 별이 할몸에게 특별했던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매일 만났던 것도 아니었고 또 따뜻한 그 무엇인가를 주었던 것도 아닌데 이제 별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가슴 한켠이 서걱하고 시리다. 그럴 분은 안 계시겠지만 혹 더 배우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저에게 전화를 주시든지 놀이교실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아무도 그럴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별이 베슬베슬 웃으며 그렇게 얘기했었다. 할몸은 별이 책상 위에 놓고 간 명함을 한 장 들고 왔다. 텔레비전이 놓여 있는 서랍장 위에 올려놓고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한번 해볼까 망설이기도 한다. 하지만 막상 전화가 연결된다 하더라도 딱히 하고 싶은 말도 없다. 잘 있냐고 물어볼 것인가? 시내에 나갈 일이 있으면 한 번쯤 찾아가 봐야지. 그러나 그것은 현실 가능성이 있는 생각은 아니다. 요즘 할몸은 살아감에 낙이 없다. 근래 들어 부쩍 외롭고 쓸쓸하다. 밖에 나가는 것도 심드렁하고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재미가 없다. 그날 아침부터 동네가 북적거렸다. 전날부터 이장이 마을 방송으로 노인회에서 노래교실도 잘 마쳤으니 기념으로 가을 단풍을 보러 간다고 했다. 점심도 다 준비했으니 몸만 따라오면 된다는데 못 갈 이유가 없다. 할몸은 생각 없이 미영이네가 이끄는 대로 버스를 탔다. 어디로 간다는 설명도 없이 그냥 타고 가보면 안다는 것이다. 할몸은 혹 별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노래교실의 주인공은 단연 별이 아니던가. 이상했던 것보다 관광은 재미있고 즐겁다. 다음해라도 이런 기회가 생기면 빠지지 않고 따라 나서야겠다고 할몸은 생각한다. 비록 별은 오지 않았지만 또 거의 한 달 동안을 열심히 배운 동백 아가씨를 끝내 멋들어지게 부르지 못했지만 다른 할몸 영감들이 부른 노래로 인해 버스 안은 화전 놀이터를 방풀케 했다. 마을에서 겪어온 영감들이나 할몸들이 버스 안에서는 어디 딴 세상에서 살다 온 사람들처럼 낯설다. 노래깔에게 맞춰 흔들어대는 그들의 흥을 할몸은 같이 공유하지 못하면서도 참 재미있게 살아가고 있구나 싶다. 이웃의 영감들과 스스럼 없이 손을 잡고 팔짱을 끼며 수거니 박거니 권하는 술잔도 어쩜 그리도 자연스럽고 멋들어지는지 할몸은 자신이 달나라에 여행을 왔나 싶을 정도다. 하루가 그렇게 저물었다. 이제 불 꺼진 집에 들어가 외롭게 잠을 자야 할 시간이다. 할몸은 버스에서 내리면서 그런 생각에 우울해진다. 낮에 버스에서 들었던 노래까락을 흥얼거리며 집 앞까지 왔다. 그러되 비어 있을 집안에 불이 환하다. 아무도 없을 집에 불이라니 혹 별이 전축을 가지러 왔을까 할몸은 일말의 희망을 가졌다. 말도 되지 않는 상상이지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며 대문을 민다. 왁자짓걸 집안이 소란스럽다. 큰딸의 우렁찬 목소리 큰아들의 웃음 그리고 올망절망한 손주놈들의 신발이 현관에 어지럽게 얽혀 있다. 문득 며칠 전에 큰 며느리와의 통화가 떠올랐다. 어머님 몇 시까지 갈까요? 바쁜데 오긴 뭐하러 와 어머님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준비해 갈게요. 할몸은 새삼스레 시어머니의 안부를 묻는 며느리 전화에 시큰둥했다. 거기다 시어머니를 보러 오면서 몇 시까지 가면 되느냐고 묻는 태도 또한 불순하기 짝이 없다. 언제라고 자식들이 찾아온다고 진수 성찬을 해놓고 기다렸던 자신도 아니었기에 그 전화가 그리 의미 있다고 여기지 않았다. 언제든 와서 얼굴 보고 가면 되는 걸 부담스럽게 언제 갈 터이니 준비하고 기다려라 하는 것 같았고 생색내는 것처럼 여겨졌다. 세상에 남편 재산날 관광 가는 사람은 엄마뿐일 거유 엄마가 진짜 관광 갈 거라고 생각도 못했네 그래 재미있습디까? 큰딸이 그리 믿지 않은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할몸에게 눈을 흘기며 말했다. 할몸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 오늘이 영감의 재산날이구나 구름도 없는 맑은 하늘에 밤별들이 반짝였다. 네 오늘의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동백 아가씨 노래 가사가 낭독을 하는 내내 귓전을 맴돕니다. 영감이 살아온 듯 할몸에 질투어린 그러나 귀여운 시선이 느껴집니다. 찬상이 많이 남는 소설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땠을까요? 네 그러면 하소담은 또 다음 소설로 찾아올게요. 편안히 계세요. 감사합니다.